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색은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검은색이 사실은 검은색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? 안녕하세요 구춘행위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검은색이 정말 검은색일까?인데요 이 검은색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삼원색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삼원색은 석상, 근원원, 색색자를 써서 세 가지 근원이 되는 색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이 그 주인공입니다 왜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을 삼원색이라고 부르는지는 이 색들을 조금씩 섞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치명한 신나는 손에 붙어서 곧에 붙어서 곧 가루 저장하게 소금을 사서 두 분은 부품됨이 이쁘게 붙어서 맛있게 붙어있습니다 이제 색을 붙어서 지금까지 빨간색과 노란색, 파란색을 섞어서 다양한 색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처럼 이 세 가지 색상은 다양한 색들을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된다하여 삼은색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온 색상들을 모두 섞다보면 무슨 색이 나오게 될까요? 그 색은 바로 검은색입니다 이를 못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색을 섞는 실험이 아니라 색을 분리시키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먼저 종이를 뚫어줄 선고시고요 그 거름종이에 색칠을 해줄 다양한 종류의 검은색 펜 그리고 거름종이 물이 든 비커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름종이에 이제 송곳으로 구멍을 먼저 쓸어볼게요 뚫고 난 후에 이 거름종이에 이 먼저 첫 번째 펜을 이용해서 위 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정도 칠해지면은 더 자세히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한 거름종이를 가지고 돌돌 말아줍니다 그 다음에 돌돌만 거름종이를 이 먼저 구멍 틀었던 곳에 안에 꽂아주고 물이 든 비커에 이 거름종이를 꽂아주면 완료입니다 남을 통해 두 번째로 구멍이 무거운 이렇게 두번째는 다시 거름종이에 손봇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준 뒤 이 펜을 이용해서 구멍을 다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 거름종이를 갈아주어서 씻겨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이 든 비커에 다시 펼쳐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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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가요? 실제로 우리 눈에 검은색으로 보였던 펜의 잉크는 검은색이 아니라 여러가지 색상이 섞여있던 색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이용하였던 실험 방법은 크로마토그래피인데요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는 검은색 잉크를 다양한 색으로 분리시킨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도핑테스트입니다 도핑테스트는 운동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금지된 양보를 복용했는지 알아보는 절차인데요 경기가 끝난 선수들을 무작위로 뽑아 소변을 채취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용되는 방법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이며 소변 내 물질의 이동속도 차이를 바탕으로 금지 양보를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이때 테스트에 걸린 선수는 선수 자격을 막탈당한다고 하니 조심해야 되겠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